애들이 또 테라엠 임박했다고 써보고 또 다시 빼돌린 거 아니야? 모르게. 그럴 수 있어 주문은. 그러고도 나물 새끼들이지. 돈 엄청 벌었는데 뭐 이미. 이제 테라엠에서 다 까먹어야지. 팬티 팔아서 또 까먹고. 또 팬티 많이 팔겄네. 왜 없냐? 나만 안 보이냐? 어 진짜 없는데? 프리파밍? 이거를? 포칭키를? 아 참. 뭐지? 국민 서버가 더 쾌적한 느낌이지? 그치? 뭐가 있대니까 지금. 위로 올라가야 되네. 어떻게 국미가 더 쾌적하지? 아닌가? 아이씨. 쾌적한 거 같기도 하고. 아이씨 있어요. 팔갑장 앞에. 앞에.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뭐가 있어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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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침 그리고 사용해서 만들기 오징어 고소 매운소 어휴, 석신이야. 어휴, 무릎이 아니라, 피곤해서 그래. 어제 잠도 못 잡고 운전을 많이 하고. 없으라는 거지? 피곤하라는 거야. 죽겠어, 이제.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아휴, 무릎아. 이렇게 엄마가 저렇게 해맑게 웃을 때가 있나? 그럼요. 맨날 저래요. 해맑게 웃는다고. 우리 마누라 얼마나 해맑은 아인데. 성질이 늘어서 그렇지. 아, 뭐 이렇게 안 나오냐, 형은. 총파밍은 끝. 아휴, 음식료 편안하고 안 나와. 어, 형 여기 앰프. 어. 여기 시공버스 앰프 가져갈래요? 나 왜 이렇게 가방도 안 먹고 왔네. 우리 너무 한가로운 것 같은데. 오탄도 뭐 실라. 오탄도 앞에 100벌밖에, 90벌밖에. 그러니까. 어. 내가 스카 쓸게요. 형이 앰프 써요. 오케이? 편한 대로 해. 편한 대로 해. 시공은 없어요. 시공 옥상에. 응. 차고집. 어, 차고. 차고집. 아프게. 그 창고에 사이가 있고. 네. 그리고. 그. 그. 4배도 있었던 것 같은데. 어. 네. 네, 미국은 거의 안 나왔는데. 시공이. 시공이. 뭐 한 번만 안 나왔는데. 아 근데 확실히 북미섭이라서 서버렉 저건 있다 약간 끊기는 느낌 응 저거 그 뭐 어디 들어가거나 할 때 뭐 벽대나 보실 때 그거는 뭐 쾌적함 앞에 버리는 거 아니냐 그냥 개머리판 내가 먹어 놨어요 애매하면 그냥 차 끌고 와서 먹어요 총부터 그래야 되려나 봐 어차피 올라가야 되니까 아 무적인 차 없어요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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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었습니다 아 응 대탄은? 대탄... 저 하나 남아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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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미래가 또 잘 보이네 홀로 필요 없죠? 응 아 그거 없구나 카보플 텐티 버릴게요 응 아 내가 들고 있을게 어우 써버렙 가자 가시죠 그냥 거기 말고 거기 털고 저 위로 갈까요? 여기 털고 가자 저 위로 여기 서버 안 좋을 때 초반이랑 똑같네요 응 울타리 때려 부쳐서 튕기는 거거든요 어 어 최일이 형 여기서 형한테 이거 주고 가야겠다 응 무거운 걸 다 했어 화보플 텐티 대탄 떨궜어요 어 기름통 하나 챙기면 자기장 또 가깝네 야스나의 쪽이네 로브 쪽 아니? 서버니 쪽이네 아 야스란다 서버니 서버니 서버니랑 사격장 사격장 어 이리 쫓기 3렙 갑갑니다 어 엠리엘 하나 남고 넘게 없네 응 가자 SMG 오대나 설레게 하네 tom 서버니 queue 언덕에 집 가죠 우리? 언덕이? 여기가 담벼락 있는 집 아 여기 담벼락 집 안좋아 차라리 여기 차고집 가는게 낫을거 같은데 너 5탄 얼마나 있냐? 260발 나 지금 줄아 나 지금 90발 있다 60발 떨봤어요 뭘것도 없네 오 군버를 벼테를 빼라 20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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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애들도 변태가 많던데 누가 쓰다 쓰는 애들 존벌이 맞지? 존벌이 형 앞에 한 팀 지나간 차 좀 박아줘야 콜라 마실 수술이야? 지금 도장기 하나 남아요? 이럴 수술이 없나 여기 도장기 하나 남아요? 여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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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앞에 NW에 차 쓰는거 같아 한팀 갔어요 변에 쓴거 같아 가시죠 파이밍 다했죠? 어 저기 서있네 NW 다행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써보렉시 진통장 하나 드세요 여기 1층에 우선 지가 먹어 무거웁니다 쟤말이 바라나서 아 저 스카예요 응 형 몇개 있어요? 648 다 6 1 12 6 1 12 그럼 그대로 써요 응 5미리 필요하냐 5미리 310발 아까 시체 다 먹고 왔어 어 저 밑에 아시아가 한 데 서 있네 아 아 아 아 밑에서 안 벼락지 아시아 밑에다 벼락지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앞에 215급 으흠 언덕 아래로 우리 이동해야 돼 네 아 아 자기장 타고 갈까 아니면 팔각정을 먹든지 저쪽 해변집을 먹고서 다시 오든지 그래 가자 해변집으로 해변집으로 응 아 기름통 갖고 올걸 버렸는데 총알 먹느라 됐어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 시간 많으니까 무슨 각성 봐야된다 충분히 가 되돌아올 때 문지랄까봐 아니 되돌아올 때 띄면 돼 언제나 5분주일 정도 아니 뭐 새삼스럽게 언제부터 우리가 차 타고 다녔다 우리 서울사람 아니다 저희 애들 많겠다 소라지가 애들 많겠다 애들 많겠다 소라지가 우리까지 열한팀 남았어 응 어 깜짝아 목상 닫혀있고 응 목상 닫혀있고 응 응 응 응 응 아 응 한번에 좀 해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8배? 이제와서 호라이팬 아 나 호라이팬이 없네 화장실 있어 화장실 써버리기 써버리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에 떨어지면 저 바다 자기장 우리 한번 더 걸쳤어요 아까 그대로인가? 어 그대로래 그대로 자기장 이제 출발한거구나 응 우리가 조심할건 165화면 총사운드 맞지 펑커쪽에도 있나? 펑커소리 같은데? 가까운데 엄청 어우 가까워 로드킬했어 누가 흥 아아 BHN 러브유 이 새끼 한국 사람인거 같은데 이 새끼 한국사람인거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된다. 올라가자. 여기 뭐예요? 난 여기 뭔지 모르겠네. 이거? 나도 모르겠다. 팔각정을 갈까요? 이거 그냥 천천히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. 이제. 오케이. 그러면은 차타고 펑크.. 저기 펑크인가 이거? 펑크네. 펑크라고? 네. 노란 빙 찍은 거. 아 그러네. 펑크네. 펑크까지 차타는 갑시다. 펑크까지만. 그래. 가자. 그 다음부터는 라인 타고. 연대 projets 허랭 ä Masters 자 설마 있나요? vaccine 조심해야지. 이게 끝이지 여기. 밖에 있는 게 나 이거. 파밍하고 나가야지 5탄 많다 5탄? 5탄 26발 있는데 390발 290발 있다 잠깐만요 이동해야될지도 모르는데 벙커 위치가 안좋아 다 언덕이야 그냥 라인 타는게 나을거같아 전부타 2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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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반대쪽 120 120 사운드 우리 뒤쪽에 남는 것 같고 갔자 벽면? 오른쪽으로 돌자 목소도 펴고 도핑 좀 해볼까? 도핑 지금 다 했어요 저기 하나 기억하는데 보인다 써도 돼요? 대고방이야? 어디? 보이고 있어 하나를 죽이네 비행기 멀어서 그런가 안 맞네 차 있는데? 비행기 추락하는데 해우소 앞에 기억하는 놈 하나 왔어 나무에 가려서 지금 안 보여 40초 들어가자 보급 배구 보급 이방향 카고팔 으흠 가까운데 아래쪽인데 그리터 밑에 해우소 조심 우는 들어가야돼 저 들어왔어요 드디어 언덕중간쯤에 있네 카고팔 그런갑다 그런갑다. 열심히 쏘네. 원데이요우 저쪽에 오태드 둘 그러면 네 명 난 0킬인데 원데이요우가 죽이네 여깄다 저거 뭐야 뒤에서 첫 슬립 30방향 우아지 이쪽으로 와요 확인 차 터진다 컷 컷 컷 우리 들어가야 돼 네 형 헤어소 모가 헤어소 아 세 명 남았어요 저기 있다 105 105 언덕 나무 오케이 우리 뒤로 돌아가서 쟤네를 때리는건 어떨까 아하 잠깐만요 원패가 있어요 백오나무 백오나무 나는 방향만 알고 지금 어느 나무지 못 봤어 난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내가 보는 방향에서 이쯤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는 방향 어 일단 헤어소 열어놓을게요 여기 자리가 좀 조금 난감하다 사방이 언덕이라서 한 놈이 보여야 되는데 백방 지렁인데 한 놈을 찾아야 되는데 두 놈은 봤는데 한 놈이 안보여 아 나 연막도 없네 나 가운데 총알 나한테 날라왔어 나한테 스쳤어요 총알 한쪽 방향 내 앞에 내 앞에 둘이야 어 저 언덕 105방향 언덕에 스크스 오른쪽으로 뛴다 둘 확인 둘 다 딜리스트 둘 다 딜리라고? 확인 하나는 105방향에 있고 하나는 그 뭐야 저쪽에 있어요 여기 다른 데서 다 쏘는데 여기 있다 60방향 오케이 어 S 방향 둘 찾았다 우리 뒤쪽에 있는거 어떻게 되니? 네 그거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동거 좀 봐줘 네 경기하기 하방 하나 하나 오른쪽에 있어요 하나 하나 지금 오른쪽에 나무에 있어요. 왼쪽 여기있다